국토교통부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중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습니다. 입주 대상은 중소기업, 창업기업,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며 임대료는 다른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 1% 수준으로 최장 50년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 이번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은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에 신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. 한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600만 천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.